담배를 대신 사주는 대가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월 SNS에서 당시 12살이던 피해자 B양을 처음 알게 된 후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B양은 당시 A씨에게 자신을 15세로 소개했는데요.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담배를 구매해주는 대가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재판부는 미성년자 의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향후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미성년자 의재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가늠하면 죄가 성립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는 인정됩니다. 피해자의 동의가